그럼 지금부터 우리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우선 패스포트의 매뉴얼에서 문서로 가시면 이 중에서 프로바이더 중에 페이스북을 살펴보세요. 오늘 페이스북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있는데 슬쩍 보니까 internally, 내부적으로 페이스북의 authentication, 인증은 auth2를 쓰고 있다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페이스북을 설치하는 거죠. 한번 설치해봅시다. 각자 자신의 콘솔 환경에서 npm install 마이너스 s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패스포트 페이스북이라고 하라고 하네요. 제가 왼쪽을 두고서 왜 오른쪽을 보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패스포트.js로 가서 패스포트.js의 적당한 곳에다가 이 코드를 넣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에 대한 모듈을 로드하는 코드 자, 카피했고요. 저는 이거를 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이 밑에 있는 코드 쭉 긁어서 역시나 음, 여기 패스포트.js의 제일 밑에 줄에다가 이렇게 저는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들 있죠? 요건 이제 그 샘플로 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쓰고 있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샘플로 나와 있는 코드인데 우리한테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석으로 해놓고 참고만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뻥뻥 뚫려있는 구멍이 세 개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앱 아이디, 시크릿, 그리고 리디렉션 URL을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에게 우리가 만든 앱이 음, 대개 API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검색 엔진에서 페이스북 개발자, 디벨로퍼라고 검색해 보시면 페이스북의 개발자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글로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내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새 앱 추가를 클릭해서 앱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 이름에 우리 뭘로 할까요? 패스포트 포 FB 페이스북 이렇게 하고 연락처 이메일은 자신의 이메일을 쓰시고요. 이거 제 이메일 아니니까 보내셔도 답장을 못합니다. 음, 어... 페이북은 쓰지 말래요. 패스포트 포 음, 오케이. 베스포트 포 까지만 귀찮잖아요.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거. 자,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고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은 음... 제출하고 그럼 이제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페이스북 로그인이거든요. 요거를 설정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클릭해 봅시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방식을 할 거냐인데 우리는 웹이니까 따따따를 클릭하시고 어... 우리의 웹사이트를 알려주세요. 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일단은 임시로 로컬러스트 3000번 당연히 이렇게 나중에는 요렇게 하면 검수가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이브 우린 지금 개발 중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그냥 패스트 그냥 스킵 스킵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요건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거고요.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아내냐면 요기 설정으로 가보시면 기본 설정에 자, 앱 아이디가 있고요. 앱 시크릿 코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앱 아이디는 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아요. 앱 시크릿 코드는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 끝나고 이거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은 저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앱을 페이스북의 디벨로퍼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